학생들이나 일반 직장 대학생들에게 예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국가에서 인증받은 것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남자, 여자 이렇게 앉으라고 했는데 이 의미를 혹시 알고 있나요?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남녀가 유별하다 해서 일곱 살이 되면 부모, 자식 간에도, 형제, 자매 간에도 이렇게 몸가짐을 바로 할 수 있는 도입을 했어요. 그때 어제 그에게 다시衝 nursing받은가, 남은 학생들에게 단면이 배ають 여성들에게 극 ei 사면서 일곱 성 어떤 술만oney인지 그러니까 저는ед이 아니지만지 ni의 자립을 쏙해 가지고 있습니다.